하나, 둘, 셋 장현수 1993년 1월 1일 윙포워드 179 75kg 지어주세요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기 서울 너무 많은데 고기요 고기 없어요 없는데? 축구만 해서 없어요 호날두 부천FC 집중해? 지지 말자 딱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공부 말고 그냥 예체능 쪽으로 다른 게 됐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도망 나갔던 거? 지금 딱히 없어요 가만 소리요 부모님 친구들 작년에 수원FC 이겨서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 17년도에 수원에 있을 때 부상을 당해서 그때랑 18년도까지 조금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에어팟 콩나물 최선을 다하는 선수 부모님 축구 쪽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쪽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의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띌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